귀자녀가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으면 이것이 의사진찰 예약, 학교 모임, 청구서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. 저는 이 모든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직해 나갔습니다. 제가 원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 제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. 뉴욕케어 시스템은 가족을 돕고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 기관과 프로그램이 서로 협력하여 뉴욕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 시스템은 조직화되어 있고 상호연결되어 있고 커뮤니티 중심에 케어를 제공하는 모든 아동활동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진행됩니다. 여기에는 정신건강, 약물사용, 건강, 아동복지, 교육, 보호관찰, 소년사법 또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커뮤니티의 케어 시스템은 책임과 자원을 공유하여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더욱 쉽게 도움을 주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모두가 귀하 및 귀하의 자녀와 함께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. 귀하가 발언권을 얻고 이를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될 때, 귀 자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으라는 요청을 받을 때,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귀하가 속한 커뮤니티의 뿌리를 둔 것일 때, 사람들이 귀하의 언어를 말하고 귀하의 문화를 이해할 때,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내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저희는 귀하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귀하가 필요로 할 때, 귀하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적인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 딸의 특별의사와 연락이 필요했습니다. 제 아이의 학교 복지사 선생님과 케어 매니저가 함께 협력하여 제가 원하는 도움을 주셨습니다.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제 언어를 할 줄 알고 제 출생국가에 대해 잘 아는 의사선생님과의 예약을 거들어주셨고, 의사선생님은 저희 상황에 대해 간단히 소개받았습니다. 심지어 제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버스 승차권을 주기도 했습니다.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. 저희는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이해하고, 가정, 학교,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평생동안 보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. 저희는 귀하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귀하와 귀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